하나님의 말씀 시편 오늘은 8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급당을 치려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지지매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아사벳이 또 인도자를 따라 기뜸에 맞춘 가락에 맞춘 시입니다 자 이 81편의 시는 어떤 시로 되어져 있는가 오늘 아사벳은 어떤 것을 하나님을 찬양 예배하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뭐냐면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말은 오즈라고 하는 말인데 신양에서는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력, 쉼, 대적자를 물려추시는 물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파워적인 말을 이야기했다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거냐면 힘과 어떤 능력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지만 이 능력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그래서 이 오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같아요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걸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다는 것은 지금 가자지구 전쟁이 계속 끊지지 않죠 러시아와 우크라님도 끝나지 않고 레바노까지 전쟁이 번진다고 해서 가자지구에는 이상한 질병이 지금 막 돌고 있고 삶이 막 엉그러지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엉그러지지 않도록 삶을 평안히 지켜가게 하는 거예요 소소한 일들 그런 일들은 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이렇게 평안히 가는 거예요 저는 아무튼 뭐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그냥 좀 이렇게 차분해졌습니다 손봉이 복사님 가시고 나서도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어요 좀 이렇게 멍한 건 아닌데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좀 더 넓게 생각하게 되고 좀 더 넓다고 해서 그냥 헐렁헐렁 그런 게 아니고 탄탄하게 넓게 탄탄하게 넓게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움직여지는데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로 헐렁헐렁한 손길이 아니죠 탄탄합니다 견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평원 중에 하나죠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지금 아사비 찬양하고 있는 것은 많은 어려움 그동안 앞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험난한 모습 대적에게 쫓기고 막 어려움 당하는 모습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듯이 이제는 여기서의 평화는 그런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렇게 큰 풍랑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기쁘게 노래하고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은 불변입니다 그 언약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마음은 실축밸축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조석으로 다룰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변질 변화 변형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향하여 즐거이 소리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에 평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이십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언약의 하나님이 흔들림이 없듯이 나도 주를 향하여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이 나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주님이 적어도 나를 향하여 한 말씀을 변질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뭔가를 뭔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뭔가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우리가 뭔가 결정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떠난다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결정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던 것을 내가 딱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쉽냐고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갖겠다 이게 즐거이 소리치며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 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제는 그냥 맹숭맹숭하게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온 즐거움과 축제의 모습으로 감사와 기쁨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어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인마늘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는 드립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의인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의인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요 보세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스를 풀쳐요 이건 뭐예요 다 기쁨의 소리예요 초하루는 이들이 이살백성들이 매달마다 첫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보름은 아마 6월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달이 첫 달 보름에 6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절 주님을 찾아가는 날 주님을 향한 말 그 상황 속에서는 이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고 선포하고 거기에 또 선포할 땐 마음에 다짐하는 게 있죠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4절 말씀 이는 이스라엘의 윤례고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야 이게 법칙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법칙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건 두 말할 것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연약함을 지켜주시는 이도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향하여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하루도 못 살아 괴로워서 못 살고 힘들어서 못 살고 내 삶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5절부터 7자까지 보면 하나님이 애급당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 있을 때입니다 11가지 재앙을 내릴 때입니다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하여 그러니까 요셉의 족속은 하나님의 요셉이라는 말은 항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명사가 딱 그죠 고유 명사가 등장할 때에는 항상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급으로 들어가서 평안히 살게 했죠 인간적 풍요로움도 좋지만 하나님의 그들을 성장하게 하는 축복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축복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제 구원해내기 위해서 어딜 쳐요? 애급을 치는 거예요 그 11가지 재앙을 말아 그렇게 치러 나가실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하여 세웠더다 왜? 그들을 하나님 이끌어내시기로 작정하신 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봐요? 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만들자 그게 이게 새로운 소식이야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급에서 인도할지 그 백성들도 애급에 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갈지 몰라요 힘 있는 힘 있는 어떤 용사가 와서 우리를 애급 백성을 멸하고 우리를 끌어낼 것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애급의 역사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증거죠 우리의 삶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한테 기적과 표적을 배워주실 때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내가 너를 지키는 여호 하나님 부활하신 주 예수 크리스토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평안이 있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지 나만 축복하게 하고는 하나님을 그냥 잘 드러내지 않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근본은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마간두가 우리 공간복음은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 기적이 뭐예요? 너를 사랑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그 기적을 이루시는 이가 바로 나 여호하다 나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는 뭐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행하시는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해 주다라는 것은 빼놓고 병이 났네 힐링 사이를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작은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야는 제가 분명히 말했죠 넓고 분명해야 돼 그러면 흔들림이라는 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좀 그런 상황 애급을 치러 나가실 때 요고서의 배직 속에 새로운 증거를 받아요 그 새로운 증거는 뭐예요? 이 땅에서 너희는 이제 나아갈 거라 그래서 이르시된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노예의 짐, 죄악의 짐, 고난의 짐 삶과 죽음에서 강압당하는 이살백성들의 이 무거운 삶의 짐을 벗겨주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의 짐은 어떤 겁니까? 저의 짐은 어떤 걸까? 저의 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게 내 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루실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저는 그런 데 있으면 귀가 조금 서 있어요 그리고 눈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를 이끌어 가실까? 내가 이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 늘 그런 거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요거를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 어떻게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가?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슬렁슬렁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는 없어지는 게 아니겠다는 걸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고 가실까? 바꾸어 놓은 과정이 지금 어떤 것일까? 저는 이렇게 봐요 유심히 봐요 처음과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노력해야지 뭘 해야지 늘 이런 거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그냥 헛되게 보지 않는 보세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지었던 이건 추레옥기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지짐에 내가 너를 건졌고 하나님을 건졌고 이살백성들의 아픔을 그들의 부르지짐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그들 앞에 딱 생기잖아요 그래도 그 어려운 일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인간은 부정하는 거죠 그게 무리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교훈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사건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어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게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무리바 사건에서 일찍 할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뭘 했어요? 모세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그게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말씀의 교훈을 보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만의 교회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손길 능정 의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바라볼 줄 아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률이 여겨주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비의 찬양시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놀라운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계를 지켜주시고 사랑한 가정과 심정심령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